누구 말씀하세요? 하이, 여보세요? 사고는 뻥뻥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박사님 수술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 왜요? 와야 됩니다 이준석이나 유성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나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 별말씀 미국이나 구라파나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적자 예산을 많이 써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서양에 배울 점은 유머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시장님을 존경하는 것은 유머로 한국 정치를 코멘트하니까 재미있어요 교훈도 있고 그게 정치판이 상망하죠 네 상망한데 최근에 와서 정치파 좌우 진영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여유가 낭만이 없어요 네 기자들도 늘 경직이 되어 있어요 상갓집에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 만나면 재미난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기자들이 경력이 경력이 좀 짧아서 그렇죠 그게 옛날 정치고 전부 경험한 사람은 좀 다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무중 정치를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여유와 낭만이 있었어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만나서 화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2009년도 제가 여유가 원내대표를 할 때 광흑전 파동으로 거의 나라가 흔들거렸다 네 그때 여유와 원내대표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국회 앞에 토장마차 집에 가서 새벽까지 오지 않고 마시고 밤에 타협하고 그러고 계신데 요즘은 아예 국회에 가보면 국회의원들끼리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상대당에 누가 있는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에다 상막해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소리는 알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덕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우원회들이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의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이게 건강한데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당의 허리가 없어져요 많은 허리가 돼야 영원 윤석열 이거 해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덕보잡들 동원에서 그걸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에다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질격은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거 쉽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로는 덕보잡 애들인데 애들이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이준석이 들어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참 그 이준석에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안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장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옥구 나가겠다고 몽배달 필요는 뭐 있어요? 노원가 분들요.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만신창이 됐잖아요. 이 당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얼마나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에 공천준과 노원에 가보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대파가 모를 리 있을까요? 그래서 사퇴를 이렇게까지 오게 하는 건 본인은 초기, 정권 초기에 대통령님께 설치던 철부제 애들이에요. 철부제 애들이 뭐 얼마 전에도 나보고 그러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고도 그랬어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뭐 대변인이라는 애가 나와서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애가 나와서 이상한 날 조롱하고 정당이 이상한 날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당을 지금 혁신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저질러고 적당히 수술 한번 해보라 하고 수술 못하면 혁신이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정리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상황이지 그렇게 정치하는 것은 정로가 아니죠. 정로가 아니고 그 자기들이 좀 불편하면 참아만 될 것을 모든 권한을 지은 자든지 그걸 갖다가 횡포로 부리고 한 게 지금 1년 많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저는 이준섭 전 대표보고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다 돌을 던져라. 제가 신자인데 그게 아마 최고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김지은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김지은 대표는 이준섭이 못 당합니다. 그럼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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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에 지금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진짜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야 하는 것을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참 고생하신 것을 요약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이 당 내가 30년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실계천하고는 달라요. 나는 이 당 본류입니다. 예측도 있고 사랑한다는 것도 압니다. 지난번에 20대 때는 21대 때는 왜 그랬나 했는데 그런데 황교안한테 쫓기는 거고 황교안이 내가 쫓아내면 당연히 전부 자기 것 될 거로 착각해가지고 쫓아낸 건데 그건 상당한 것도 아니고 황교안이 내가 쫓아낸 거고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내년 전선에서 아마도 찾지 못하면 식물들 꼴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난 듣고 잡들 때문에 싫어. 다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들은 정치 30년 했어요. 지금 듣고 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야.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총선에 일제 관여하지 말라고 일련의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 봤을 때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새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판이 짜여질지 내년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박사님이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도와주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사람이 있던데 지금 대통령은 술술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말하고 돌아서서 뒷머리 치고 하는 그런 군모술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기 생각한 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의 호가호의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분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은 지금 멀리하고 있었고요. 가까이 해본 들 오늘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일했다기 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을 받는 게 나는 참 안타깝게 봅니다. 안타깝게 보는데 좀 그런 세력들이 정리가 혁신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그러면 두 분 뒤분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고 기자분들은